위치한 미찬? 인사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저 작곡가님 밧조 안 해 주실 건가요? 전혀 그냥 보러 왔는데 갑자기 얘도 몰랐어요 제가 말하지 난 맞추는 줄 알았는데 몰랐더라고요 왜 몰랐어? 얘기를 안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나는 얼굴 많이 보여요. 여전히 피곤하시네요. 피곤해요. 그래요, 뭐라도 하자. 인사 다 하셨다고? 인사, 안녕하세요. 자, 여전히 말주변이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저희가 뭘 급하게 할까 하다가 저희 공연 중에 나오는 라임라이트의 리프라이즈를 저희는 우리 듀엣으로 급조해서 조금 틀리더라도 저희가 급조해서 한 거니까 우리, 우리 작곡가님께도 되게 강해서 작곡가님에게도 한 번 박수 한 번 라임라이트 리프라이즈를 내가 먼저지? 네. 자,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하네. 라임라이트 무대 위를 비추는 라임라이트 눈이 부신 조면빛 오스카 오스카 리오 아미 이거 어떻게 정해야돼? 하하 나의 친구 오스카 오스카 라임라이트 내 마음을 비추는 라임라이트 라라이트 나의 친구 라임라이트 라임라이트 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쎄쎄 쎄